사실 칠불사에서 매화를 심는 사진까지 명태균 씨가 올릴 정도로 명 씨 입장에서는 이준석 천하람 내가 손에 쥐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개혁신당의 공천 과정에서 어쨌든 칠불사에 새벽에 명태균 김영선 그 자리에 이준석 천하람이 있었다 이 자체 이 모습 그리고 뭐 비례 1번이니 3번이니 이런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한테 찾아가서 했다는 그것까지 드러나는 상황이니까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로 보수 지정의 위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위기를 또 막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명태균 씨 이슈가 등장하기 전에도 이른바 우리 사회를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하면 보수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이미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보수 입장에서는 정말 뭐랄까요 참담한 상황이에요 참담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른바 보수 진영이라는 게 글쎄 뭐 다른 건 몰라도 실력은 좀 여기가 낫다 라는 평가로 수십 년을 버텨온 건데 실력이 정말 나?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위기인데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시작부터 계속 무속 논란은 있어 왔던 거고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과연 실력이 있는 거를 떠나서 이렇게 형편없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야 이거는 뭐 바닥이 어디야 지금 도대체 이게 정말 이렇게 참담한 수준이야? 저런 사기 전과도 있는 사람한테 완전히 이른바 목줄이 잡혀갖고 거기서 협박을 공개적으로 하는데 대응도 못하고 꼼짝도 못해? 이게 사실은 끔찍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수 진영 전체로 보면 정말 이거는 이게 어디까지 튈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혁신당 내부에서 위기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상황인 건 맞죠 근데 제가 보기엔 미리 좀 매를 막고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고 잘못하는 게 있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저는 뭐 어떤 범죄 혐의까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해요 근데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명태균 씨가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녹음을 해놨다면 그거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미리 공개를 하고 사실은 이런 연휴에서 이렇게 됐고 근데 여기까지다라고 숨김없이 미리 밝히는 게 오히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파장이 연일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저희가 더 말씀을 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만나면 3곡의 장면이 습득이 세 undergrad했다는 대화의 경우를 지적하고 자연스러운 기능으로 입건한다고 써야 결뜨라고 사용하고 이­이 너무 이끝한다면 2곡의 Arrow에 취향을 달달하고 수 있는 몬쇨를 사용해서 이중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